서울에선 한강의 수위가 또 높아졌습니다. 올림픽대로 일부 구간이 다시 이렇게 통제가 됐습니다. 지금 성산대교 남단의 모습을 보고 계신데 다리를 건너는 차는 보이지만 화면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연결된 올림픽대로에는 차가 없습니다. 성산대교 교각 윗부분까지 물이 이렇게 차오른 상태입니다. 현재 가양대교에서 동작대교 15km 구간 양방향 모두가 통행이 금지됐습니다. 망원과 당산, 신사와 고덕나들목 등 서울시대 도로 17곳도 다닐 수가 없습니다. 상류에 있는 댐들이 물을 계속 내려보내고 있습니다. 한강 수위가 더 올라갈 것 같습니다. 퇴근길과 밤사이 이동하신다면 확인을 먼저 하고 출발하셔야겠습니다. 퇴근길과 밤사이 이동하신 날씨였습니다.